2018년형 최신 기초 상품! 초이야 몰락거라! 이젠 오면 난로다! 전후, 좌우, 위까지 무려 5방향으로 복근 후 끈! 그래서 그 이름도 유명한 오면 난로! 우와! 오면 난로! 그렇습니다! 전후, 좌우, 그리고 위쪽까지 총 5방향! 5방향으로 팡팡팡! 그래서 오면 난로! 한 면만 아닙니다!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거기다 위쪽까지 무려 5면! 이리어 5면! 다섯 대의 난로가 하나로! 획기적인 오면 히팅 시스템! 오면 난로! 게다가 개별적으로 오면 모두에 스위치가 있어서 원하는 쪽만 켰다 껐다! 하나, 하나! 어떤 방향이든 원터치로 간편하게! 혼자 있는 공부방에 한쪽만 켜고! 사무실 구석에 착! 두 방향 켜고! 주방 구석에 착! 세 방향 켜고! 온 가족 거실에서는 네 방향 켜고! 손님 많은 카페에서는 위쪽 오면까지! 원하는 방향만 켤 수 있으니까! 공간 절약에 난방비의 절약까지! 자유 난방! 전전 난방! 바퀴 창척으로! 이쪽 저쪽! 어디든 이동도 가볍게! 주전자만 올려두면 펄펄펄펄! 기가 막힌 단속 효과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면! 다툴만 켜도 후끈, 후끈! 경기력 확병! 노! 진짜 초스피드 난방! 도노! 후끈, 후끈, 5년 달러 출시 기념! 50% 빅세일! 허격 특가! 7만 9,800원! 한 달 2만 6,600원! 믿을 수 있는 도노! AS까지 확실하게!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